와우, 아쉽니다... 아쉽니다... 3ヶ月半ぐら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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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で 実家暮らしの今日で終わりです 朝 朝から総務に 引っ越しをします 3ヶ月以上 ずーっとキャリーバッグ その前に置いていて そこまで荷物を片付けてないから それまで持っているから わかったね サロがあるから 遺産地にちぎがいても 明日サロがあるから 山からサロがじゃん 6時は慣れちゃう 家に来てもっと 今すぐにあなたがお前を 朝から編みに食事を 眺めたら編みを食べても 朝から編みを食べても oud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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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ソーシャルメディア oudsha 出身韓国 言語 日本語 韓国語 英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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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어요 제 구독자인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감정일기를 한 책인데 약간 시집은 아니고 하나 읽어볼까 저는 샤바츠네 소메테카라 이만 고카게츠 크라이 엄마가 막 날 티나고 있냐고 아니 그렇게 무슨 금발도 아니고 그냥 밝은 갈색인데 밥 먹고 와서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해보려고요 엄마 있을 때 한번 부탁을 해보고 어떻게 나오려나 이제 짐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까 엄마 오면은 저녁 마지막 저녁 먹고 일 좀 하다가 근데 뭐 먹으러 갔지? 그럼 양을 한번 바꿔보겠냐 옷도 얼마나 할까를 보내고 얼만데 네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항상 공짜로 한 번도 내 돈 안 줬지 맨 처음만 내 돈 준다 진짜 맨 처음에 내 공짜가 안나 보게 하루 종일 열흘 전에 왔었는데 좀 어때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오늘 주사 한번 더 맞을까? 여기다가 그게 큐튀클 너무 아파요 그래도 맞는 게 좋으면 맞는 게 연고도 한 개 더 내줄까요? 네 연고 주세요 네 손 빼면 안됩니다 딴 데 쓰다보니 이겁니다 깨무서 이제야 어디로 갑니까? 이제야 어디로 갑니까? 광고 광고 오래되고 근데 본가 갔을 때도 맛있어 그치? 응 응 또 어디에 묻었대 찾아본 많은 거 같은데 현재 아 네노봉가 있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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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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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뭔가 약한 것 같지 않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귀엽네, 인간해. 이걸 안 보고 자라, 자라. 나오는 거야. 맥주가 너무 잘하는데. 오늘의 시스템카드의 시스템이니깐 다시 주인공이니깐 오늘의 시스템을 사는 건가요? 바로 여섯 시스템을 사는 건가요? 지금 바로 여섯 시스템을 사는 건가요? 이제 저의 시스템을 사는 건가요? 또 여섯시스템을 사는 건가요? 성인은 꼭 하여서가 있습니다. 風呂、風呂は汚れるからならないでって言われてる でもこの色は多分出ないと思うけど なんかめっちゃ赤ではないけどさっきよりはちょっと暗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なんか画面越しだと茶色に見えるけど実際見たらなんかちょっと赤って感じかな まあまあ、気に入った やっと明日ソウルに行きます スーパー 아.. 걱정이다 내일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올라간진 모르겠지만 오늘 한 10시? 9시 반인가? 일어났는데 4시 반에 자서 아.. 하루가 너무 짧다 준비할 것도 많은데 아무튼 서울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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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